자 그리고 방금 카시오페아가 구운기가 빠졌기 때문에 무방비하다는 거 바로 은향 압 덤프 들어갑니다 에라이 가버려 인베이드 사일러스 포션이 없는데? 저거 정글 돌아재나? 아니면 2랩 갱킹을 가겠다는 굳은 의제인가? 좀 무서운데요 어 있다 야미 갈게요 어우 맛있다 근데 좀 사려야겠네 처음에 어차피 텔포니까 사려면 삽시다 큐를 절대 마 아 아 왜케김? 아니 이거 사기 아니야? 산테온 개사기네? 오케이 잘 피했다 녀석 에라이 나이스 트라이 사일러스 발견 사일러스 발견 녀석 절대 안 맞지 절대 안 맞지 절대 안 맞지 에라이 가세요 구호하세요 나쁘지 아 나도 너무 아픈데 이거는 예견 한번 터지면 굉장히 아프겠죠 저거는 집을 갈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는 안 가네 플래시 무섭지 안 빼 아프지 으취 으하하하하 뭐랍쇼 너 가긴 함 이마 으취 굿 이걸 먹으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가렌친구가 리드로 갑시다 아 판타형 아래로 갔네 이거는 그냥 붙어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리드를 미는것보다 그냥 가는게 나을듯 오케이 으취 아프지 누가 판타형 바텀가 다신 못가게 버릇을 좀 들여놔야겠구만 그냥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죽인다 바텀은 뭐 내 앨바 아니야 흐흐흐흐흐 수고하세요 우린 책을 하자 이게 맞아 세트가 여기 있지않을까 으취 스플래쉬로 딱 데미지 넣으면서 어 뭐야 미안합니다 어 어 어 아 불맛 근데 죽을것 같았는데 서폿이라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 살짝 이런 생각으로 어 타워를 밀고 빠집시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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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잘 가렴 흐흐흐흐 아니 사일버트님 그건 좀 아니지않나요 뭔데 7킬했대 어 네 그건 내가 가져야되지않을까 실드 빠졌어요 판테오 하나 밀자 벤이 이스리였나 에라 모르신 샘 샘 샘 샘 샘 샘 여기있다 뭐여 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1박 2일 바르스한테 죽었네 한테는 아직 안나왔으니까 수고하세요 바로 은양 철고만 아 받았습니다 철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받았습니다 여기 안막니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떻게 막게 여기 왜 아무도 안막죠 너희 그러다 끝나 게임 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어? 어? 수고해요 수고해요 타워에 가한 피해량 보고싶은데 포탑에 가한 피해량 좋습니다 어? 뭐야 미드 루시안이네 이건 좀 변수인데요 심지어 탈진을 들고온 미드 루시안 이거는 좀 잡기 어려운데 아 나 방어력도 안들어가서 좀 쉽지 않겠는데요 뼈왕패도 안들었어 생각해보니까 짱글스님 미드 가질 좀 두렵네 좀 두렵네 큐를 맞아주는 각도인 척 하면서 계속 틀어요 아 아 맞아주는 척 하면서 살짝 이런식으로 어 네 끝 이렇게 탈진 뺐다 나쁘지 않아 대포까지만 딱 먹고 여기서 바로 비환 저는 텔포가 있으니까 2점을 활용합시다 이런식으로 어 어 이거 불편하잖아 집 가기 싫잖아 니달리 부를거잖아 좀 조심을 해야된다 니달리를 절대 함부로 점프를 쓰지마 니달리를 항상 의심해 뭐야 니달리 아랬데 가버려 어딜 째고 있으래 이 바보같은 녀석 나 이거 절대 밀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세요 어? 에라 모르겠... 오케이 이러면 카즉세가 한번 더 와야겠지?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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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ome 어 어.. 왜 다들 죽어나가니? 왜 게임이.. 갑자기.. 이달리.. 어.. 음.. 네? 자 그리고 긍정적인 말투 천천히 해보자 화이팅! 천천히 해보자 화이팅! 주문을 한번 외쳐주세요 우선 대답은 난 듣지 못함, 뮤트홀에서 가버려 바로 여기서 귀환! 이달리가 오기 때문에 바로 귀환해주세요 와.. 이게? 대박! 와.. 진짜 다행이다 좋았습니다 가버려! 와.. 진짜 망할뻔했는데 한 틱 차이로 다 잡았네? 이런거 좋죠? 밀.. 밀자 그냥! 그래그래 이게 맞다! 지금은 이게 맞아? 이게 내가 대신 죽는다고? 말도 안돼 아..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요? 이거는 저희도 좀 쉽지 않죠? 저희도 좀 어렵죠? 가긴 해야돼! 이거! 풀맛! 좋아요! 오케이! 나한테 밀면 어떻게? 친구야 아니 아니 제이스님 왜? 왜 나한테 미는거야? 아니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한거니 제이스야 너무나 아쉽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이스 트라이프 네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뭐야 Q 찍었어? 어? 몰랐는데? 아 짚고 이 녀석아 평타한데도 평타한데도 이 녀석아 평타한데도 고려 넌 이미 죽어있다 미드 다이브하지 합이 더 급한가? 아닌거 같은데? 미드하스면 다이블네 이거 왜 안왔니? 안올수도 있지 아 여기서 탑들린건 근데 너무 아쉬운데? 지신아 이거 다 만들어놨어 안하면 나 혼자 할게 그래 나 혼자 해야겠다 에라이 수고하세요 대학골드 서포트 한 대 들어가서 다행이다 자 수고하세요 에라이 그냥 말뚝딜 이녀석아 나 이제 궁 배운다고 못주어 절대 못먹지 이거 가버려 으쯔 아 오 잘 끌었는데요 이거는? 근데 수적에서 좀 애매한데? 상대가 좀 쎄 빼면서 해 빼면서 내 쪽으로 합이 정말 아쉽네요 악 오 나쁘진 않은데? 재학골드? 자 요거까지 이득 좀 받죠 그래도 이건 텔프 타면 되겠다 자 그리고 방금 카시오페아가 구운기가 빠졌기 때문에 무방비하다는거 바로 그냥 앞점프로 들어갑니다 에라이 가버려 어 와 이거 잘 노렸다 말파이트 근데 이러면 어쩔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어 여보세요 아 상대 바텀이? 고수구나 아하 징크스 암호가 굉장히 쎄구나 알파이트 말파 노국이긴함 오케이 오케이 너 무적 아니야 말파이트야 미쳤나 가버려 절대 안죽을줄 알았지 이 바보같은 녀석 오케이 우와 레전드 하지만 나쁘지 않아? 사실 좀 나쁜거 같기도 하고 으흐흫 흐흫 오늘 우디로 오겠는데요? 근데? 위험한데 나도? 구체 구척 나이스 트라이 흐흫흐흫흐흫흐흐흫흐흫흫 아 이거 점멍으로 빨리 넘어가서 설빵을 터뜨렸으면 아깝다 체력좀 하고 가죠 가버려 이 바보같은 녀석 무효와 구체가 있다고 이 녀석아 근데 이거 2차골드는 저 좀 참기 힘든데요? 힘들어 우디르가 바로 뛸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 일단 밀자 전멸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거야 아 수고하세요? 어? 무서운데? 권 잡아야된다 무조건 좋아용 와 이게 쿨이 벌써 탔어? 카시를 때려 그냥 아 아 아니 말파이트 2이 딱 맞으니까 봉속이 너무 느린데? 이거 어 음 아 이거 못 피했다 너무 아까운데? 까비 네 아 수고하했습니다 흐흐흐 아쉽다 나이도가 높네 수고하했습니다 아 아 가끔한데요? 와다나만 마크하죠 점프 있으니까 살아나가지 않을까 살짝 이런 아니란 마인드로 뭐야 이거는 아 레벨을 왜 봐 잡아줘 도플이야 잡아줘 아이생 정글 킬 오히려 좋아 뭐 평타로 먹으려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점프 현재 안하는 척하다가 지금 바로 10공 이런 느낌으로 뭐야 미안하다 못 봤어 근데 어차피 빨리 붙었으면 빨리 전멸을 썼을 뿐 어차피 못 잡았다 그쵸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끔하지 나이도서 꼽은거 후회되지 그냥 트타 상대로 카사디나면 딱 저렇게 되거든 거울치료하는거 같네 진짜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타고 밀려버리거든 또는 탑을 한번 가볼까 와 빠졌네 뭐야 저거 안되겠다 아 아 못참겠다 가버려 니신 뭐 어쩔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사디도 좀 할만해질텐데 포탑골드 사라지면 어어? 이를 그런식으로 빼버리면 가버려 적을 수 밖에 없겠죠 노틸 너 뭐하니 노틸아 여기서 뭐하니 뭐야 이거 저건 봐줘야겠는데 대박 너 군 빠졌잖아 어쩔건데 녀석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바로 승급함 밀들 아 하지만 이걸 보면 안되죠 트리스 다나는 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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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오지 천사